아, 이거 너무 못하는 데 무서운데. 여기 되게 좋긴 하네요. 어, 나 처음 와봐. 저 롤러스케일에서 처음 와봐거든요. 나도. 진짜 좋다. 사람 많으면 막 엄청 부딪치겠는데? 아, 이게 이렇게 높았나? 아, 이게 이렇게 높았나? 이렇게 높아. 키가 커져서 이제 높게 느껴지는가 보다. 오오오오. 연수야, 너 고등학생 같아. 너 여학생이 나왔을 때랑 똑같다. 언니. 어? 너 중학교 1학년 같아. 껌 좀 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연수야, 너 중학교 1학년 같다. 그래요, 언니? 언니, 오늘 물 어때요? 오늘 물 괜찮은데요? 남자들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? 아니야, 저 반장 괜찮다, 반장. 아, 뭐. 아, 뭐야. 어, 형 처음에 잘 타네. 야, 이 춤이. 야, 이 춤이 잘 타는데? 타네, 타네, 타네. 뒤로 가네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아, 플러스 안 가져고. 아하하하하. 자, 으이, 자. 으이, 자. 밥다리로만 들어가고 있어 지금. 으이, 으이, 으이. 아아, 어아, 어아. 잠깐만, 괜찮아. 야. 못 일어나겠어요. 이러면서 봐 봐, 서 봐. 이렇게 해요? 오빠도 같이 넘어질까 봐, 그러면. 아니야, 아니야. 넘어지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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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아아. 발을 옆으로 이렇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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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보였어.